안녕하세요. HAB는 2020년 3월 스웨덴의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의 세계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단, 러시아, 북유럽, 동유럽은 제외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죠. 노르웨이의 오른쪽에 있고, 핀란드의 왼쪽에 있습니다. 진한 초록색이 스웨덴입니다. 아래쪽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있죠. 스웨덴의 수도는 스토콜롬입니다. 스토콜롬 신데롬은 공포심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스토콜롬 신데롬은 인질 사건이 발생한 스토콜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건물은 실제로 인질 사건이 발생했던 스토콜롬의 은행 건물입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스토콜롬 신데롬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인질이 인질범에게 오히려 동화되어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심리현상을 뜻합니다. 스토콜롬을 수도로 둔 나라가 스웨덴이고요. 스웨덴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바로 오아스미아입니다. 그리고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를 HLB가 LI했습니다.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의 계량신약입니다. 파클리탁셀 주사제는 1993년에 FDA로부터 신약허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사용된 항암제죠. 파클리탁셀은 유방암, 폐암, 난소암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사용되어온 파클리탁셀의 단점을 개선한 계량신약이 아필리아라는 건데요. 계량신약은 똑같은 약이지만 좀 더 편리하게 만든 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먹어야 할 약을 하루에 1번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약을 계량해도 별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계량신약의 가격을 높이려고 무진 애를 써도 개발 목표였던 약의 언저리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 목표 의약품 대비 계량신약의 우월성을 입증하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용 편의성을 계량하느냐 아니면 정말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낮췄느냐에 따라 케바케라는 겁니다. 아필리아는 어떤 케이스일까? 일단 아필리아는 기존의 파클리탁셀과 다르게 주입 전에 사전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주사제의 주입시간도 짧죠. 따라서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약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매는 특허와 약가 제도를 통해 보호됩니다. 그런데 국산 신약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경제성 평가 시 대체약제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죠. 대체약제란 무엇일까? 대체약제는 동등한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에서 교과서,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학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체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같은 환자에게 A약을 써도 되고 대체할 수 있는 B약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약제 말고 비교약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체약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를 비교약제라고 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비교할 만한 등재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대체약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교약제를 가지고 신약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약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체약제 중에서 어떤 약제와 비교할 것이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와 비교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비교약제인 것이죠. 비교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의약품이 아닌 여러 가지 의약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만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등 다른 치료 방법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을 비교약제로 선정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약제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를 비교약제로 하는 데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제를 비교약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결국 약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교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약 가격은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74%가 최저가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수익은커녕 R&D 비용조차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약가 정책은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약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보령제약도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조건이 맞아도 약가에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따질 때 올드드럭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신약 도입 논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제네릭이 출시될 때마다 대체약제의 가격은 꾸준히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약제를 기준으로 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 굉장히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업계는 경제성 평가 시 대체약제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약 가격은 기존 약제들의 가중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들 약가가 제네릭의 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경우 53.55%로 인하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제가 모두 포함돼 신약 약가가 대체약제의 약가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했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본전도 못 뽑는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약사가 개발조차 안 할 수 있습니다. 대체약제를 선정할 때 가장 싼 제네릭을 주로 기준으로 삼아서 신약 개발사가 도저히 가격을 맞추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약제의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국산 신약의 경우 퍼스틴 클래스보다 베스틴 클래스 신약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틴 클래스의 신약은 대체약제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신약이 아니라면 당연하게도 대체약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가격의 기준은 바로 이 대체약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대체약제 등재 1.5년이 지나면 성숙된 시장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 개량 신약입니다. 대체약제는 존재하고도 한참 존재하는 상태일 겁니다. HLB는 아필리아의 세계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하게 아필리아의 약가가 어떻게 산정될지도 지켜보고 국내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1469년에 출생한 마키아벨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당신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당신이 빌어야만 끝난다. 전쟁의 시작은 내가 정할 수 있지만 전쟁의 끝은 내가 못 정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다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싸우죠. 1743년에 태어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잘못을 바로잡는데 완전히 비능력적인 수단이다. 손실을 보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제네릭의 출시로 대체 약제의 가격은 꾸준히 인하됩니다. 국산 신약은 베스팅 클래스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비교 약제는 대체 약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체 약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